짝수 실패 홀스였다고 하네요 2타 2타 정도면 괜찮은 카드 아닐까? 12댐 16댐 됐는데 부적특 결론 개인기 격돌 와 3대장 결론 이름 뭐지? 어쩔 화상 화상 결론 격돌 개인기 근데 격돌은 쓸 수 있잖아 성급함 성급함 뭐였지? 성급함이 무슨 카드였지? 무쇠 카드였구만 무쇠 카드였구만 호약탄분사 재기 아이 부적달달하네 성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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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마면 크기 두 배 증가 너로스의 선물 생애 너로스의 선물 3개 또록또록또록 온오프님 1개월 신규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벽돌 1개월째는 내시지 못습니다 재구성 3개 방종국은 유물로 무지개 만들기 부서지네 공생 바이러스 해 봤대니 너로스의 배고픈 얼굴 X2 너로스의 얼굴 공생 바이러스 백 배터리 프리즘 때문에 사일런트 이상해졌어 다지 다지가라크 다지리가라크 다지리가라크 아무튼 추가 다지리가라 아 까까머리에 고통 집게 외화로 산 광신자머리 바지 타락을 스넥코룸피에 싸서 드셔보세요 스넥 호 룬피 뭐 있었지 까까머리 까까 까괴 에잉 이이 아이네 비어진 집게 뭐임 병폭철임 플러스 잔상 2개제 2개제 철힘 잔상 전경기 그릇 몰루 카드 전경기 그릇 몰루 카드 전경기 그릇 몰루 몰루 찬상 철힘 병폭 암손 철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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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니었나? 와 집값 잡기 성공 작집 2개 폭절힘 맞네 작집 2개 이거 버그 안거리나? 아 아 아 아 갓겜 포션이 가운데 떠있어요 갓겜이라 그럼 아 아 못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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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겹치기 고구만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아하 이거 어떡해 어우 잘못 눌렀다 Z 장산불 벽 부놨다고 쓰냐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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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개시 병신성 아티앤 병속의 신성 성락컵 아이스크림 성락컵 버그 악용으로 영성 배치 뿌린다 나 아까 뭐 있었지 아씨 야가블린 일어났어 호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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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벨 wygl 호벨 레카엘 호벨 abs 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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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굴도네 오마카스 알파플러스 오마카스 세미 아또네 중과로 어리 스트레칭 추가 환 세미 이게 당신의 석투입니다 덕분 여번이다 돈 벌자 전성 절힘 대혼란 추가 신정보드 조격하자 대혼란 추가 안치지 않을까요 어 어 망했는데 가지아 살려줘 알고리즘 5개 모독 결론 소름 소름 라이징 카우 노상목 저 오반도네 전팔 유투브 안올라가 홀란 사망각 됐는데? 신성모독버퍼각이다 이거 콘솔 없이는 이 버그 못하나? 별 이상한 버그는 분리타임 성랑껍은 중첩 안될걸요? 글덕스가 의외로 크리티컬한 버그는 많이 업어치었나? 잔버그는 많았는데 아 전에 크리티컬한 버그 있었다 한번 카드 카드 두개씩 들어가는 버그 있었는데 카드 우볍사기 주네집 구멍 아 맞다 당가 다시 포션자리에 정혼돈 안되면 알파불 저거 근데 몇번에 있는거임? 이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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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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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영 일본에 튕기는 거 아닐까? 정혼돈 이름이 뭐지? 포션 영문명은 알 수가 없다. 디스텔드 사우스 사자임, 여기 내 꼬로 놈이 푸른 양초 세트요. 사자임 포션 먹어보자. 어? 아 안돼. 어 왜 풀렸어? 펑스텐마크대 아 버그플림 포션 탑하신거 아냐? 약간 클립 클립 배치 있으면은 그거 걸어놓으면은 그거 눌렀을때 그 클립 볼 수 있어요. 그거 되나? 전에 뭐 넣어놨지? 뭐 타격 수비 이딴 거 넣어놓지 않았을까? 불격 불격 참네 뭐 줄까? 좋은 거 주자 좋은 알파 룰렛 재구성 룰렛 이벤트도 되나요? 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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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200원 버그 풀림 버그가 죽었어 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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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먹으면 3,000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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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안되 곰 자신이다 퀵 퀵 퀵 퀵 퀵 오호 4기 유물 존경기 투입기 대디 넣어주세요 좋은 경기 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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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규준먹고 3,000원 기어검 규준 규칙을 준수 안하면서 규칙 주수 넣기 음악 교회에 설자 아저씨 목소리로 사일런트 한번 외쳐주세요 어떻게 하더라? 저기 봐 사일런트 스즈카 사일런트 스즈카 아아 사일런도 스즈카 후회 물결표 하고 있어요 후회 전경기랑 두개 뭐였지? 트윗기 트윗기 두입기 더 재밌겠는데 트윗라베로 저주돌리기 트윗라베로 저주돌리기 트윗라베로 저주돌리기 트윗라베로 저주돌리기 는 부저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닌닌 닌닌은 근데 어디서 시작된거야? 충갈비 충갈비 닌닌 아스트로라베 닌닌 행운해 닌닌 부적이어도 먼지는 나오겠지? 짠! 이생충 구회 아니 수치 부적 뭐야 아 뭐야 이거 분량 무적 와플 추가 뭐? 와플인줄 알고 먹었는데 개화의 표식이었다고? 부적 즉 부적임 와플인줄 알았는데 개화의 표식 개화기 알파풀은 너무 뻔하니 헬로월드풀 두개 추가 헬로월드풀 안녕 로봇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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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신 어 대단원 쓸모없다 요즘 대단원 안한지 너무 오래된 상쾌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전진을 써도 그 다음에 쓸게 없다 아랭 2 3 3 6 시성부터 슬퍼 헐 땅샘 프리즘 두개 프리즘 두개면 다시 백색광 만들 수 있나? 얘도 4개 추가 신성이니까 망할게 없네 신성 일러스트 따라해주세요 이거 아님? 잔상? 절힘? 레이즈 더 선 전생스루 전생스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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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상 헌신 뭐 어떻게 홍보해요 전생스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생했더니 내가 슬더스 어? 슬슬 수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슬슬 수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슬슬 수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는 구적선에서 정리 타베타제 전천교훈 전천교훈 교훈? 물 뜨러 갔다오기 아니 물여겠어요 뭐럴 갔다왔습니다 물 원샷 앗 원샷했는데 중갈비 한 그루 안 나와서 그런데 갈비 사진작기라도 떼어주세요 탈비를 준비합니다 물을 올리고 마셔라 엘스 크림 샤드코 이미 있는 듯 룬축전기 주세요 룬 룬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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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이펙트할 때 룬축전기 쓰면 너무 든든한 같다 엘스 크림 엘스 크림 로시 sted 브ев 에이 로시 로시 뭐 뭐라고? 흉내쟁이 감염 다음 막부터 등장하는 보물방이 엘리트로 데스댑니다. 엘리트가 유무를 주지 않습니다. 엘리트가 유무를 안준댑니다. 와 데다 돈슴 아님 말고 오후 구충제 먹음 몸부림다 스케 당신은 룬 10이면 제 저주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룬유물 괴라미드와 이축전 기을 전부 이꼴 룬유물에 대한 기억도 있게 됩니다. 룬유물을 잃어버립니다. 덕지덕지 붙어가는 게 악마의 형상이로다. 어째서 룬물이 악마에 없어. 부서진의 얼어붙은의 캑배터리 추가해주세요. 디펙터 화이팅! 네이먼 폼 크랙트코어 크로즌에그 반지제왕 두개의 점탑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반지제왕 두개의 점탑 반지제왕 안받는데 유쉘나 패스까지 봄 백배터리 얼날이 아니었어? 어렉이었어? 반지제왕 너무 길어 언제 보지? 몰라 언젠간 보겠지 때가 되면 다 보겠지 이쯤에서 가지컷 가지컷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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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슬두머니 가지 추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지 추가 아직 컷 아직 컷 밥도둑과 밥경찰성 그래도 아직 추가 아직 추가 많이 physicist 소리 알 소녀 몸부림 Self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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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개? 아니다 다섯개 몇개 넣었지? 어디갔냐구요? 잠깐만요 아직 컷 데드데드브런치 룬축전기 온란! 전지전지전지 여원 병상 천신 앞다리살 아 맞다 양 양 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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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양이 어떻게 고양이 이름이 두나 고양이 이름이 방어할게 없네 자자 근데 적배턴 가려봤자 적들 위치가 달라서 다른애들은 보임 까까아 이것이 룬 반구인가 펑스텐? 배반드 배반드 오우 이것이 냉기절힘 와 드디어 오메가 썼다 아이케 오메가 뿜 아니 오메가 쓰기 전에 죽었어 아이스크림 두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맛있지 아이스크림 사고싶다 선생님 이 와플 좀 드셔보세요 네 맛이 안느껴 드신다구요 그럼 이것도 드셔보세요 입맛이 돌아올거에요 뭐요? 와플 두개요? 뭐요? 작은집 세개 큰집으로 구워주십시오 구꺼봐 두꺼봐 작은집 줄게 큰집다오 우동산사기당하는 구꺼비 몸부림 개맞네 개화이 표시컷 개화이 표시컷 개화이 표시컷 개화이 표시컷 텅스텐 볶음 추가 또 통사고 났소 텅스텐 호리 또 훈훈훈 돈해봤자 어차피 신성이잖아 몸부림 목소리 2022년 버전으로 리마스터 해주세요 저거 어케했지? 비슷한데 다 어케했지 저거 뭐임 어케함 그 어케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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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가 개시 uzay 참 꺄 꺄 까 네 불닛 적 끄 집 그냥 패 ま 중과로 정치성향이 보수라는 정작진보라는 무너주가 엠길고추가 3개? 근데 닐리도 3개됨? 닐리리리 사장님의 오늘 추천 메뉴취가 얼마나 센스있고 참신하고 재밌는걸 넣어줄까 가족들 다 깨우고 대기 응 관축할거야 청동빈을 중복되나요? 청동빈을 3개? 12개씨 청동빈을 근데 되게 좋은거같은 어째 일반유물중에 는한게 많다잉 청동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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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를 처치하면 두 장의 저주 엘리프트가 여부를 주자 그렘린이 죽었습니다 이거 보여 그렘린 컷 2탄 미리 컷 작동을 안해요 다시 추가 없어지네 백바다리 다시 추가해도 안되지 않을까요? 뭘로? 먼지 오메가 옴 옴 아 게임 길고 3개 있으니까 게임 겁나 길어지네 아이씨 게임 길고 쇠 단상 수입에 전적이다 악몽이다 와우 미친 미친 야하하하 인스 루나틱 타임 광기에 빠져들어라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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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광 당신은 미친 망했다 에너지 왜케 많음? 아 핵배터리 때문이구나 오케이 원자력 부서진 왕광 기기 우왕? 안됨 약관 잔상 잔상이랑 그 뭐냐 불쾌 잔상 불쾌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면은 닐리도 너로스 되네요 근데 닐리도 너로스 되면은 닐리에서 빠진 카드가 시드에서 빠진다고 봐도 되나? 닐리에서 빠진다 닐리도 너로스 닐리도 너로스 선물 세게 수사 닐리도 너로 뇌 로... 뇌 로... 뇌 로스 어? 아닌가봐 아 지금 먹어서 적용이 안되는걸수도 있겠다 다음 전투부터 적용될듯 와 대단원 아 금파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 보면 적용되는거같은데 아이 미친 게임킬고 아니 이 게임 겁나기네 다음 릴리로 카드 먹을때 특수투표로 결정해주세요 투표기는 꺼져있어서 켤수가 없습니다 소래 소래 666강 불격 추바 당신은 다쳤습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베인 베인 월누마불격 피해를 224 선 121줍니다 으아 으아 으아아아 핸드에 홀로그램 추가 핸드에 홀로그램 추가 지팽검 지팽검 늙어져 아니 11스텍이야 잠깐 게임pra 게임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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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길보 앵탈검 어이구야 석탑 터진다 미쳐버린 임팩트 이펙트 검광탄 아 닐리에 적용되는거야 안되는거야 근데 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오 쉣 에우스 마키나 10개 나올까 근데 사실 중과로는 수상할정도로 허리를 좋아해서 큰카카에게 뽀뽀한번 추가 큰카카 큰카카 망측해라 큰카카 아니 깎아 바로 힘거지름 불쾌 집중 힘 어디까지 깎을 수 있을까 아니 왜 죽었어 불쾌 맞아야되는데 사일런트 너무 뾰족한데 아니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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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만 없이 집을 으아아아아아아아 미친들림 마름쇠 플러스 마름쇠 선정료하기가 힘듦 무적 아니 저주두개 와우 3300점 뭐했다고 점수가 높지 아니 진짜 리얼 게임 길고 자노 게임 개 길어진 정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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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집세계 추가 정신공격 작집세계 또 버그걸리는거 아님 정신공격 네 륩을 개 받아 아 실패 판도 이렇게 하면 버그인가? 어떻게 해야 버그 걸리지? 아니 타격 수비가 있었어? 있는 줄도 몰랐네 판도라 가걸반사 전광 죽죽죽 건무 발놀림 환살 연고 마무리 항목 잘 떴네 완전 혜자인데 워호우 버그 버그 전신 우와드로 즐겨요 액션기업 1,2 넘길 때마다 카카를 외쳐주세요 1,2 넘길 때마다 카카 2,2 넘길 때마다 카카 2,2 넘길 때마다 카카 닐리 닐리 닐리리 relatively 닐리딐리딘니니Comm 니니님의 고속 어 잠깐만 죽지 않겠지 벵기스 맞아도 피는 채우면 그만이다 근데 희귀 카드 진짜 어떻게 계산되는거지? 밀리는... 모르겠네 아니 희귀 카드 3개씩 뜨는거 보면은 황률업을 받은거 같긴 한데 이상한 게임이네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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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 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신 메리 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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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네크로 10번 쓰면은 드로 한 번 되고 한 번 쓸 때마다 2방어 7데미지에다가 저는 또 짓거리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크로 10번 써서 1드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 줍는 맛이 있네 아니 아니 심장아 아니 아이고 손져갔네 겁나 뾰족한 심장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사일런트 고개 여러개 떴다구요? 닐리 진짜 이상하네 너로스 한 10개 넣어가지고 닐리 좀 볼까 닐리 좀 볼까 원래 닐리가 닐리가 희귀가 잘나오나? 희귀가 엄청 잘나오네 너로스는 안받는 것 같은데 닐리 자체가 희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야 닐리는 그냥 엠빵인가 보네요 고정없이 지식이 들었다 포션도 엠빵이겠지 포션도 엠빵이겠지 싸랑 지방 아 아 감사합니다.